하나, 둘, 셋! 너 딘딘이 형하고 해라! 딘딘이 형 이기고 와라! 나간다! 딘딘이 형 간다! 이거 내가 이기면 손흥아 너 진짜 이거 큰일이다 진짜! 저는 약간 실전 근육이에요! 형은 스피드만 빨라요! 고! 이걸로? 야 윤석열이 형 어떡해! 형 형 형 형! 딘딘이 형 한 번만 더! 내가 타이밍! 야 형! 말랐어 말랐어! 내가 이제 갖고 오는 애가 하면 되겠어! 타이밍 타이밍을 놓쳐! 야 야 야! 마음껏 해줄게! 타이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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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! 형을 준 거야? 하나, 둘! 얘 뭐 하는 거야? 너 힘 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? 어? 어깨 대들 뭐 어쩌고! 어떻게 해 넌 힘 너무 없어! 내 손에 힘 너무 없어! 너 어떻게 해! 내 손에 힘 너무 없어! 야! 진짜야 이거? 야 너무 웃기지? 야 얘 몸이, 몸이 따져온다! 내가 봤을 때 세훈이가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! 어! 어! 아! 야 이거 어떡하지? 야 이거 어떡하지? 내가 봤다는 중에 제일 힘이 약해! 불쌍해! 불쌍할 정도야! 딘디리 형 나왔다! 어! 딘디리 형 나왔다! 맞아 딘디리! 아이씨 또.. 숯벌 가줘야 해 봤어! 형! 형! 타이밍! 나 지금 두 판 연속으로 했어! 내가 볼 땐 딘디리 이긴다! 내가 만나러 주기 성인 중에 최고 약해! 진짜? 성인 중에 최고 약하다고! 아 잠깐만 형 힘 빼놔줘! 알았어 알았어!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! 엄지손가락 좀 더 봐줘! 형이 심판해줘! 야! 아 형 이미 지금 기울어졌어! 여기에서 지금 듣고 싶어! 여리! 이미 기울어졌어! 가자! 정지! 스톱! 아 근데 나 지금 팔에 다 떨어졌다! 여리! 아 근데 나 지금 다 떨어졌다! 여리! 정! 우와! 이거래? 야 얘 뭐해! 얘 뭐해! 정! 우와! 이거래? 야 얘 뭐해! 얘 뭐해! 뭐야? 뭐야? 아 뭐야! 나 왜 써! 아 뭐야! 여기 힘을 다 썼잖아! 다 썼잖아 힘을! 아 근데 운배 써야 돼!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왜 뭐해! 야 너 뭐해! 뭐해! 왜 뭐해! 야 너 뭐해! 야 너 뭐해! 야 뭐해! 왜 돌아! Hola! 아 whatever profund연어! schoo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더 너는 끝에게 주・ told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